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4월 학평 첫 시험이었죠. 마한 학생들이 집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봤을 텐데 풀고 듣는 소감, 제가 현장 학생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 사실 문제풀이 방식이라기보다는요. 어휘와 해석력이 정말로 기본적인 시험이었어요. 특히나 어휘가 조금 많이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이 거의 다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읽다 보니까 35번 아니면 어휘 문제 같은 걸 해볼게요. 어휘나 무감은 같은 거 보니까 이미 오차가 나오고 개통 오차가 나오고 인용하다가 아니라 뜻이 갑자기 예를 들면 값을 매기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 언, 앱스트랙트가 우리가 알고 할 때 앱스트랙이 원래 추상적인인데 추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의 해선이고요. 어휘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버딩, 순서사비 기억나시죠? 버드에다가 ing 붙였는데 그게 조류관찰이고 어휘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일단 첫째, 어휘에 대한 문제점을 좀 느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석입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왔을 때 이걸 대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해석만 하다가 아마 끝났을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했는데요. 사실 이번 시험하는 사실 정답률 60% 이하 문제에 큰 의미는 없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동시에 같이 시험을 봤으면 이게 좀 의미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참고적으로 정답률 60% 이하 문제를 제가 쭉 한번 써봤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칸, 순서, 삽입. 역시나 빈칸, 순서, 삽입, 어법, 어휘. 자, 7번은 좀 도착한 거예요. 기존에 일반적으로는 장문독해 문제는 정답률 제목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낮지는 않았는데 빈칸, 순서, 삽입, 어법, 어휘는 원래 고난도 문제가 맞아요. 근데 이번 시험에는 아마 장문독해도 어려운 학생이 많았을 겁니다. 장문독해 41, 42번을 어려운 학생들의 일반적 특징은 아마 해석이 튕겼을 겁니다. 어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해석은 하고 있는데 다 지금 뭐 읽고 있지? 딱 이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꼭 해설강의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참고하시고요. 제가 특징을 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번 시험의 특징이 어휘가 조금 많이 어려운 게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휘적 측면에서 어려우니까 그럼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직 수능까지 7개월하고도 보름 정도가 남았습니다. 7개월이라고 할게요. 7개월. 여러분들 7개월이면요. 하루에 어휘를 30개씩만 외워도 제가 막연하게 계산해드릴게요. 한 달이면 900개고요. 7개월이면 6,300개요. 물론 까먹는 거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EBS 전체 지문 개수가요. EBS 전체 어휘 개수요. 제 이전 케이스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4,8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 라디오를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6,300개면 EBS 전체에 있는 지문과 선지의 어휘를 다 외우고도 넘어갈 정도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어휘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해석 능력입니다. 문장이 길고 복잡한 게 역시나 많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저희 연구팀이 또 우리는 항상 시험을 보면 분석을 하거든요. 평균 몇 줄인지를 한번 저희가 직접적으로 평균을 내봤습니다. 지문 하나당 평균 17줄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마다 17줄이라는 얘기는 N수생들은 익숙하겠지만 고3 학생들은 아마 익숙하지가 않았을 겁니다. 고2 모의고사에 비해 고3 모의고사는 평균적으로 지문 하나가 두 줄씩 길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시간 내에 못 풀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지문 길이가 길어졌으니까. 그런데 더 큰 요소는 평균 문장 수입니다. 평균 문장이 보통 지문 하나당, 지문이 17줄 정도 되는데 17줄의 문장 개수는 약 7문장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한 문장이 2.5줄씩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줄 반만의 마침표가 나오는 겁니다. 길고 복잡해지는 문장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길고 복잡한 문장에 대한 접근법이 없는 학생들은 해석만 하다 끝나요. 시간도 부족하고요. 특히나 32번 지문 혹시 기억나세요? 32번 빈칸 같은 경우에 문장 개수가 4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빈칸이었고요. 첫 줄 빈칸이었고 여기서 가장 길었던 문장이 나오죠. 32번의 세 번째 문장 줄이 8줄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이 7줄이었습니다. 8줄만에 마침표가 나와요. 마흔 학생들 일반적 특징. 기억을 못합니다. 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자, 문장이 길어지는 거에 대한 충분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고3 문제 못 풀어요. 자, 그러면 결론. 학평은 되게 잘 보신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봤다는 의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이 잡히는 시험이거든요. 첫째, 그래 난 어휘가 부족하니 어휘는 이제 30개씩은 외우겠다. 둘째, 해석력이 진짜 문제입니다. 수능은 기본 세 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8줄, 7줄짜리 문장도 나왔습니다. 길고 복잡한 문장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배우고 공부하신 다음에 꼭 채화하시면 7개월 후에 수능 볼 때는 이런 고생은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문제 품이에 대해서는 우리 문제 품이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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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